안녕하세요 구미욕입니다. 종종 새벽에 경쟁전 방송을 진행하는데 인게임 영상으로도 인사드려보면 어떨까 하는 다음에 오래전부터 정말 많이 고민한 부분인데요. 채널 특성상 리스크가 명백히 존재하는 만큼 여러가지 옵션과 시도를 담아볼 예정입니다. 앞으로 보시는 영상과 비슷한 감성으로 인게임 영상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개 있어? 스파이크는 메인쪽이긴 했어. 식당 몰라 이러면 식당 한다고 해야겠죠? 여기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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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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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한번 나갈 때 됐거든요 저도 울메 다운 뭐든 놀아주지 아 제발요 울메 다운 돌린 것 같은데?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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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망 날라왔어 나 안 나가? 채임버 어디야 채임버 몰라 진짜 개놀람 진짜 팝 팝에 올라갔다 제임버 펜 소리가 여기 앞에 조심 앞에 조심 탑 쪽 에임 해줘야 되나? 나이스 메인 없어 오오오오 나이스 발전수 앞에 조심 발전수 앞에 조심 발전수 앞에 잡아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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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어 진짜 얘네 미쳤네 게임하는 거 왜 이렇게 하냐 이거 펜 소리 딱 머리 까는데 와우 나야 나 헤덩트 좀 잘 쏠지 또 빨리 해봐 빨리 해봐 방금 지하 소리 아닌가 와우 잇츠 미 와아 개잘해 미쳤나봐 어 어 이게 나아 스스로한테 좀 놀랐거든요 넵 호흡 호흡 오우 개잘해 진짜 미쳤나봐 어 미쳤나봐 오늘 되는 날인가 들어가야 돼 내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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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내밀지마 아 내밀지마 어 제발 왜 그래 어 제발 이거 오히려 형이 나가야 된다 알지 어떻게 어깨으로 나가요 아니 어깨으로 나가라니까 되게 솔직하네 솔직하니까 봐줄게요 대신에 이 게임 지면 형 원망 좀만 할게 인포 좀만 더 연습해 와줘 형 우리 몸으로 인포 따는 거 저 개많은 진짜 인정 야 진짜 너무 어려워 잡아줘 잡아줘 어 어 어 바이퍼 형 약간 재밌어 보였어 오버워치 하는 거 같았어 오버워치 탈벌하네 저사람 건들면 안 되겠다 아 아 아 아 오퍼 있었던 거 기억하진 아 아 아 아 아 탈탈 없다 아 아 아 이 빨리 뛰면 되긴 하는데요 아니야 쟤이 사이트 사이트 테리였어 요기 테리였거든 굳이 로플 타낸 이해는 뭘까? 시간이 안돼요 10초 남았습니다 와 진짜 이거 맞나 이거? 까빙 형이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일단 알겠어 레이나 파이 해줄래? 게 하나랑 미드 하나 올라왔다 올라왔어 고수 그럼 40km 치면 안돼 게임 너무 힘들다 형 A 뚫었어 잠깐만 이거 오맨공 어디 갔냐? A 뚫었어 근데 이거 연막 필요해 CT 있어 안테나 하나에다가 CT 있어 여기 체인 버 여기 오맨공 빙줌 빙줌 빙빙빙빙 2층에 있잖아 아 오른쪽 오른쪽 안 해 2층 2층 스파이크가 A3에 떨어졌습니다 아 이거는 겨우야 2대1 들어봐라 2층은 없다 이제 2층은 없다 1층은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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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1도 안 믿었는데 너무한거 아니야 나 우리 팀 1등이야 어 진짜 개소운 오늘 이제 내가 1등형 근데 우리 스카이한테 더 뭐라 하지말자 저분 열심히 하는데 라이엇을 뭐라 해야돼 이거 근데 좀만 더 열심히 하죠 밸런스야 왜 이따구로 인정해 인정해 나 답 어디 볼까? 답 들지 말까? 아.. 바이퍼가 아까 답 들지 말라여구 약간 지금 의기소침하거든 그래 믿을게 나 그냥 메인 짤게 둘이 아케이드 볼래? 레인 한 번 여기 나가봐 여기 나가봐요 메인 짤 나가봐 그냥 한 번 그래 나와줘 형 나와줘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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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레이나 굿 피닉스 너야 나야 바이퍼 형 이거 깨줘야지 나이스 애들 뚜껑 깨버려 나이스 그거지 오케오케 굿굿굿 우리 이거 이기고 행복하게 빠이하자 이기고 우리 행복하게 빠이하자 진짜 오딘 있으니까 너블러쉬하지 말고 살짝 각 쪼개면서 러쉬해야 돼 못하는 거 상관없고 스킬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를 구상해봐 구상해봐 개웃겠네 구상해봐 뭐야 삥하나 날려봐 메인에 삥삥날려봐 형 어 시간 중갖고 털리도 되지 아이고 여기 서 확인해야지 나비 무슨거 할까 아냐 형 한 번 더 알아 거기야 거기야 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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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왔네 어? 팔건 빨리 갈건 빨리 땡땡이 피해방수 조심 이쪽 갈게 예능을 가려주세 예방 올려줘 이거 메인 예방 빠져봐 천천히 천천히 오딘 조심 나이스 나이스 내려와 짜라 아이파이퍼야 바로 있어 색타이 바로 아 스카이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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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왔어 2층 들어왔다고 제임보야 1층 1층 아세요 오빠 바로 이쪽 박팀 아 박준팔씨 당신 어떻게 초월투야 아 다딱이라면 왜 초월투인데 하위 분명 자기 Hue 다딱이라 했단 말야 거것인가 하아 근데 유쾌하니까 재밌다 하핫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